5 5 5 5 5 어디 뭐 투자해 놓은 거 있으세요 뭐 잘못됐어요 손해보거나 어디다 투자한 거예요 왜 첫 마디가 투자라고 나와요 네 어디다 어디다가 놓은 거예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회사에 누구 회사 같이 일을 했던 업체 사장한테 투자를 한거죠 원래는 빌려줬다가 그 잘못된 거에 조금씩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 이제 천천히 아주 받고 있긴 해요 얼마요 대략 다 합했잖아 5억 정도 진짜요 있잖아요 본인이 보는데요 다른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투자 먼저 얘기 나오는데 근데 잘못될 거 같은데요 이미 잘못돼서 조금씩 받기가 되게 늦어졌어요 많이 늦어지고 이미 뭐 얼른 얼른 그거 빨리 회수하고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조금씩 주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 소리 나와요 네 지금 회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얼마 회수했어요 얼마 회수했어 거의 이자만 받았죠 거의 이자 뭐 얼만큼 받은 거나 5천 5천 받았나 5억 투자해서 여태까지 받은 게 원래 빨리 빨리 받아야 되는데 차곡차곡 쌓이고 받을 돈은 차곡차곡 조금씩 조금씩 더 좋대 것 같아요 이미 뭐 못 받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그냥 뭐 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넣고 기다리는 것보다 어떠한 대처 방법을 세워서 좀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네 그게 제일 큽니다 그 고민이 제일 크죠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니까 졸라 용하죠 귀 눈이 따르지 않아요 본인을 보면 네 그래서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해야 그리고 원리 원칙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거든 그렇다고 너무 틀 안에 갇혀서 고지식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본인을 보자면 그래도 좀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없지 그러니까 좀 성격이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어떨 때는 멍청하고 헛똑똑한 짓을 하고 다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동 변동수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 이동 변동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쉽게 이동이 되거나 변동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집안에 누구 돌아가신 분 있지 않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 상문으로 인해서도 좀 이동하려고 해도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 내년까지는 수가 좀 많이 끓인 문이에요 내년 안에 꼭 돈을 좀 네 올해 내년까지는 싹 저는 그 점사 말고는 안 나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본인 보면은 그 돈 사고 치고 그게 제일 컸는데 검사는 다행히 매출이 크고 잘 되는데 이제는 받아야 되니까 그 회사가 잘 되고 있어? 그 전에 안 돼서 제가 투자를 한 건데 다행히 일으켜져서 이제 조금씩 회수를 받고 있는 다행히 근데 그거 그냥 그렇게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땐 잘 되고 있을 때 빨리 회수하세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건강은 어떤가요? 이거 말고 진짜 물어볼 게 없나봐 돈 앞으로 얼마나 될지 그게 중요하긴 한데 아니 빌려준 돈이나 제대로 받고 해야지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는지 약간 좀 몸이 허약체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 특별히 안 좋아요 라는 말보다는 건강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돈복은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돈복은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언제 돈복이 어떻게 될까요? 이 시기만 지나면 될까요?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원리 원칙 따지면서 교과서적인 사람인 거 같으면서도 아니라고 근데 본인이 돈이 따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나 이런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근데 그렇게 지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한 자산 투자를 하라고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뭐 진짜 금이 됐던 뭐 집이 됐던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지 누구를 믿고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나와요 아시겠어요? 투자면에 있어서는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나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돈돈돈돈돈 이거 없나봐 신령님도 돈 투자 얘기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계속 여기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나 이게 투자인가 맞나 이 생각하고 회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긴 하나 그러니까 근데 투자 말고 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발이 떨어졌나 이랬는데 아니었구나 통했네요 텔레파시가 그래서 그런 투자 쪽에 있어서는 교과서적으로 원리 원칙 따지면서 안전한 자산 투자로 하시라고 이렇게 나와요 절대 사람 믿지 마시고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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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